자 오늘 제목은 출애굽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또 출애굽이라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을 받아야 돼요 부제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근데 하필이 왜 장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느냐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 은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제는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면 계약이에요 그 은약이 맺어지고 이제는 실현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다음요 자 그럼 출애굽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뜻은 간단합니다 출애굽, 애굽을 떠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엑소더스잖아요 헬라로 보면 엑소더스라고 해서 엑소는 밖으로 오고 호더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길밖의 길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나가보니까 길이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고요 내가 꿈꿔왔던 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해방의 길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두려움의 길일 수도 있어요 일주일이면 되는 가나한 땅을 40년 동안 도는 광야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일 수도 있어요 가면서 계속 불신화하는 거죠 이 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길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구원의 길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결단의 길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의 길입니다 이번 올해 원단이 뭐죠? 본부 원단이 제 1, 2, 3 RUTC의 시련이죠 이 시련이라는 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요? 어떤 시련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시련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7절에 가나한 언약을 시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래의 불투명 길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약가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정말로 미주보고와 세계보고마의 그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막상 가보니까 현장은 광야예요 외롭기도 하고요 뭔가 안 보이기도 하고요 가도 가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불신하게 잡혀버립니다 물론 광야는 연단이에요 이 45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체질을 벗겨내는 연단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이 광야라는 시간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인마누엘의 시간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전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간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껴두고 내가 자꾸 앞에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배경 경험 내가 전에 했던 신앙의 어떤 패턴들 나도 모르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죽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히브리스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억울하게 죽든 잘 죽든 한 번은 사람은 죽고 심판이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 그 심판 기준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거의 내 감정, 내 수준,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2019년도 한 해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요 뭔가 광야의 길 같고요 두려움의 길이고요 불신앙의 길일 수도 있지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 그 속에서 진짜 구원의 비밀과요 하나님이 실현할 그 은약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비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옛 틀을 깨라는 말이 뭡니까? 잊은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안 되는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안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은 맞아요 그런데 선민 사상이라는 게 딱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they're saying only we are the people of God 나머지는 개돼지예요 그냥 the rest of them are just dogs and pigs 그러니까 구별된 민족이라는 겁니다 that is why we are the people who are discerned 거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and they were caught up by that thought 그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they were caught up in that frame 그러다 보니까 깊은 뿌리가 뭐에 내렸느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능력이 뿌리 내린 게 아니고요 it's not that they were deeply rooted in the thanksgiving of the salvation 제도와 전통에 딱 뿌리 내린 겁니다 but they were rooted in the policies and traditions 그러다 보니까 체질이요 하나님을 막 경애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절기와 종교에 딱 빠지게 되는 거예요 when that happens their nature even though they worship and give all the praises to God they're falling into feasts and other things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same with today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요 without us even knowing we say we know the gospel 우리 속에 또 다른 종교성들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but inside of us there are other religious aspects that are just sitting down 유대인 욕할 게 아니고요 it is not for us to actually talk bad about the Jews 우리도 모르게 바리세인 같은 종교성 같은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but without us even knowing we're so filled with Pharisee-like aspects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자꾸 질문해 보세요 so constantly ask yourselves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why do I have to believe in Jesus? what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for what reason do you need God?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오죠? why do you come to church on Sunday? 우리도 모르게요 헛된 은혜가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without us even knowing this grace in vain is completely filling our hearts 완전하신 은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요 and the Christ who is a complete grace He should be the very standard of grace for us 예수를 찾지만은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시대 but it's become today and age where we're looking for Jesus but we're looking and interested in other things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hat is what Jesus says in John chapter 6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ask for the food that will perish 근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but what is the reason why the crowd went to look for Jesus? 오병이의 떡 때문에 찾은 거예요 they looked for him for the bread of the five bread and two fish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은혜가 아니고요 they say they receive grace however it is not the grace that they're in Christ 그저 응답 받으면 은혜가 되고요 when they just receive answers then that becomes grace 그저 응답이 없으면 힘 빠지는 거예요 and when they do not receive any answers then they lose strength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in contrast I'll ask again 언제 힘납니까 and when do you gain strength 언제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when are you happy 아니면 언제 여러분들 힘 빠집니까 or when do you lose strength 언제 짜증나죠 and when are you frustrated what 때문에 우울하죠 what makes you depressed what 때문에 행복합니까 from what are you happy because of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I'm not saying those things are wrong 기준이 잘못 잡혔다는 겁니다 but we're saying that the standard is wrong 기준이 잘못 잡히다 보니까 다른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because we have set the wrong standard different faith will continuously come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in our lives we say we need Christ in our lives 근데 사실은 엘리야 같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but in actuality we need Jesus like Elijah 지금 내 상황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who will turn my situation up and down and who will do a great miracle we're looking for that kind of Jesus 이 시대가 많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then this age has been morally and ethically corrupt 세례의 왕 같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and they say they acclaim saying that we need Jesus like the John the Baptist 바르고 경건하고 who is very righteous and holy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and this is how you should do your walk of faith 아닙니다 no it's not 상식입니다 it's just common sense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건 상식이죠 living nicely and having an upright life that is just a common sense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it's not that you're living a righteous and upright life because you believe in Jesus 그 어떤 종교에도 착하게 살지 말라는 종교 없습니다 and there is no other religion that says oh do not live nicely 남을 사기치라는 종교는 없어요 there is no religion saying that be a conman to others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요 when we lose hold of the essence of the walk of faith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we say we believe in Jesus however we're believing in something else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이 어떻게 됩니까 when that happens what happens inside the church 다른 복음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then it becomes the flow of other gospel 다른 복음인데요 and we say with our words the gospel 우리 안에 있는 옛 틀이 꽉 차있다 보니까요 but because we're so filled with old frames inside of us 모든 교회 방향 행정 전부 다 종교의 틀로 갇혀있는 겁니다 all the direction and the financial aspects of the church are filled with religious frames 이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of the Lord that this year may be the year where the frame breaks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변진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새들이 있다니까요 and there are, I'm saying that there are invisible forces of darkness that are corrupting this just the gospel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and Paul says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받을 것이다 and if you relay other gospel then you will be cursed 여러분들이 온전한 복음을 쫓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and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of the Lord that you may live a life where you chase after complete gospel 자, 그런 종교성에 꽉 차있다가 교회를 가보니까요 when you're completely filled with that religiousness and you go to church 교회는 자리 싸움하고요 and the church is fighting over positions 뭔가 모르게 강단은 종교를 전달하고요 and somehow in the pulpit message they're relaying down religions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은데 영적으로 미자립 시대가 온 거예요 and when that happens even though we have many people they are spiritually dependent 교회가 힘이 없어요 and the church has no power 성도가 예수 믿는 이유도 몰라요 and the congregation members don't even know the reason why they believe in Jesus 현장 가면 힘 하나도 없어요 if you go to the field, we are powerless 이게 바로 재앙 시대입니다 and this is the age of disasters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가보다 보니까요 with this system, when you go to the field 현장은 하나님 필요 없대요 the field says they do not need God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했는데요 and clearly it says in Genesis chapter 1 verse 27 that we men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우리 육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데요 our physical body absolutely need the breath of life of God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요 and we were originally created as spiritual beings 세상 공부, 세상 분위기, 세상 나가면 하나님 필요 없대요 but the world studies and the world flow says that if you go out there, then they say they do not need God 그러다 보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when that happens, they're telling you live however you wish to live 야, 네 생각이 중요해 it's your thought that matters 네가 소중해 and you are cherishable 요즘 애들 옷에도 보니까 내가 소중하다, 나를 믿어라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and if you look at just children's t-shirt these days it says there's a phrase saying that oh, believe in me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게 아닙니다 men were not created to live alone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인간은요 and those, this mankind that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they were made to be most happy when they're with God 실제 현장 나가면 이거를 부인하거든요 if you actually go to the fields, the people deny this 죄악이라는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탄하는 시대 공부입니다 with a frame of sin, it has become the day and age where God remorse is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that is why we are not looking upon God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바라보도록 이 현장은 그렇게 영적인 올무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but the field has a system of snare where it's made for people to chase after the success of this world 그러다 보니까 우상과 종교와 영적 문제는 끊임없이 더 계속해서 증가되는 겁니다 that's why we have increased in number of idols and religions and other things 신자가 불신자 상태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and the believers are not able to overcome the states of the non-believer 신자도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and believers are living around the same level of the non-believers 2019년도 한 해에 이 틀이 완전히 깨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I really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in the year 2019 this frame may be completely broken 안 되는 조건입니다 this is a condition that are made not to work this is individual, the church, and the field they are all caught up in this frame that are made not to work and it is to say to come out of this frame to come out of this to come out of this I really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may completely break down the conditions that are made not to work and become completely victorious 다음요 next slide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세트를 갖추시면 됩니다 all you have to do is have new frames 올해 보스턴 인마누일교회의 원단 말씀이죠 and this is a new year's message for the 보스턴 인마누일교회의 원단 말씀이죠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see, I'm doing a new thing 앞에 뭐라고 돼 있죠 so what does the say before 잘 보면 돼요 all you have to do is just see it well 양생활은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됩니다 all you need to do is look carefully at the word of God 어떤 세트를 얘기합니까 so what kind of new frame are we talking about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문제는 그리스도 답을 내야 됩니다 for all your past problems, you need to come to a conclusion of being concluded in Christ 이걸 보고 복음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we call this gospel-centered world view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의 문제는 성경에서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까 where does the Bible say your actual problems began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 어려움들 있잖아요 you have all these problems and incidents and hardships 그걸 무조건 창세기 3장에 끼워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it is not to say just fit those problems into this frame of Genesis chapter 3 그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that problem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재조명됩니까 can you look at it again, look at it through the eyes of Genesis chapter 3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답이 돼요 only then Christ will become the answer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가 영원한 해답이라고 붙잡고 있는데요 in fact, we are holding onto the Christ as the eternal solution 실제 창세기 3장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에요 but the incident of Genesis chapter 3 is not my incident 아담의 사건이고요 it's an incident of Adam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it has nothing to do with me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요 if you're not able to enjoy the mystery saying that Christ already finished it all 나는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만요 and even though I have Christ as a solution 실제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you cannot actually use it and enjoy it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니까요 when Christ has not become an answer for you 늘 내 인생은 예수 믿고도 다른 답을 찾아야 돼요 then in my life, even though I believe in Jesus I constantly have to look for other answers 엘리야 같은 답을 찾아야 되고요 we need to look for answers like Elijah 세례 요한 같은 답을 찾아야 되고요 we need to look for answers like John the Baptist 예레미야 같은 답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and I need answers like Jeremiah 우리가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Lord that in your life, Christ will be the answer 이게 우리가의 새 틀이 되어야 돼요 and this should be our new frame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맞습니까 Is Christ truly the solution to all the problems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맞습니까 Is it truly the Christ who is the true priest who has completely crumbled over all forces of sin, curses, and disasters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것 맞습니까 This Christ who came as a true prophet did he truly open the way to meet God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을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담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 맞습니까 Is it truly the case where Christ has a true king and completely crushed over the head of Satan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요 If that Christ is truly the master of your life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Then I believe that you are already living the life that is victorious 이 틀을 가져야 돼요 You need to have this frame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에는 예수가 상관없어요 You're believing in Jesus However, in your life Jesus has nothing to do with you 공부하는데 굳이 내가 예수가 상관없다니까요 In your studies it has nothing to do with Jesus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상관없다니까요 And in order to solve some kind of a problem you do not need Jesus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안 한대요 When that happens, when you come to the church yes you do your walk of faith 여러분의 6일의 현장에서는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But for the rest of the 6 days in your field you're living like the non-believers 이게 사단의 함정 올무 틀이에요 This is the trap, the frame, and the snare of Satan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해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여러분의 관계된 현장들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창세기 3장의 실제가 보이면요 여러분의 현장에 뭐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이유가 발견이 되거든요 If you're able to see the reality of Genesis chapter 3 in your field then you know and you can discover the reason why the crisis is needed in the field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For the people around you who do not believe in Jesus what do they need? 정말로 건강이 필요합니까? Do they truly need health? 정말로 돈이 필요합니까? Do they truly need money? 정말로 어떤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까? Do they truly need some solution to their problems? 진짜 이 눈을 가지고 현장 보면요 If you truly look at the field with these eyes 이 땅에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Then this land, this earth needs Christ 정말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This land really needs the power of Christ 이때부터 나에게는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And this is when the grace comes upon you that you have no choice but to talk about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해라는 게 아닙니다 That is why we're not telling you to do evangelism well You should be able to open eyes that allows you to do evangelism 여러분 현장에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In your field, I really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spiritual eyes may be opened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We're not talking about walk of faith where only you can be well off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날의 끝이 오리라 And when the gospel of the heaven is preached to the end of the world then, only then, the end will come 하나님이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Through you and I who know the gospel God has called you and I as the people who relay this gospel 이렇게 될 때 모든 지역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절대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When this happens, in all the regions, there are hidden absolute disciples 우리가 자꾸 사람의 어떤 기준과 수준을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When we constantly look at people's own standards and their levels we cannot see this 좀 부족한 것 같고요 It seems like they're lacking 연약한 것 같고요 They're weak 뭔가 좀 안 돼 보여요 And something seems to not work out 하나님은 그 지역 지역에 정말로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And region by region, as spiritual watchmen, there are absolute disciples that God has prepared New England에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 제자 운동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For this New England region, I really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the disciple movement whom didn't kneel before Baal this 7,000 disciple movement may take place 제자분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You should open your eyes to see the disciples 내 수준으로, 아, 내하고 잘 맞네? 제자 아니에요 And you just think to yourself, with your own center saying Oh, if he fits me, so he's a disciple No, it's not it 이 보금적 세계관이 소통되는 제자가 있다니까요 There is a disciple where you are able to communicate this view of the gospel 이때부터 나의 현장은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And that's when in the field, your system will change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요 And from the system that are made not to work 정말로 보금적 세계관의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And you'll change into the system that truly enjoys gospel-centered worldview 여러분의 업이 그렇게 될 것이고요 And your work will turn like that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And church will be like this 여러분의 현장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And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of the Lord that your field may become like this 그래서 뭐,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이 있겠죠 That is why there are a couple of words that we need to remember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 So other system, different system Other system, alone system, and the third system 우리 뉴 잉글랜드 현장에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만들어갈 거예요 For this 뉴 잉글랜드 field and the region we're going to make it one by one 여러분들이 그 일에 응답에 추격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And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of the Lord that you may become the main figures of those answers 자, 이때부터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And what happens after this?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Then we're talking about the blessing of recreation 가나한 혼인잔치 아시죠? You know about the wedding ceremony and the Canaan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대요 When they're held by the hands of Jesus the water turned into wine 그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What is really needed in that wedding ceremony? 포도주거든요 It is the wine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However, they ran out of wine 당연하게 포도가 필요하고 포도주가 필요하겠죠 Then of course they need grapes and they need wine 그때 하나님은 물을 길러오래요 But Jesus says, go get some water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었대요 And when they filled the water to the brim and they brought it to the place of ceremony and then it changed to wine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And that is children of God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요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re weak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좀 시달려도요 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버리면요 하나님의 한 시대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재창조 이 다섯 가지 틀을 갖추는 올 한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 결론은요 다음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출애국기가 시작될 거예요 이 출애국의 길은 어떤 길이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고 인마누엘의 길입니다 올 한의 여러분들이 좀 당황되는 길 좀 여러분들이 힘든 길, 어려운 길을 만나도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길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좀 걱정할 수도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시련의 길로, 함께하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 감격,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회복될까요? 답은 복음에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 집중할 때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기준에 알지 못했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믿고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응답 오면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얘기하거든요 응답 안 오면 나도 모르게 잘 안 믿어져요 교회 가도 안되네 기도해도 안되네 예배드려도 잘 안되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응답이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겁니다 뭔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너무 간단하고 쉽고 즐거운 건데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 줄 알아요 정말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로 집중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단 5분, 10분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된다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문제 되지 않는 믿음이 갖춰집니다 믿음이 성숙되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련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약은 반드시 정시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이 4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련시키는 장면들입니다 추리국이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죠? 히브리스 8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 8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은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을 보고 그들의 마음의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은약적 관계가 뭐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이 두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래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겁니다 구약, 신약은 약속 약자예요 약속은 누가 지킵니까? 약속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대요 우리는 뭐하면 되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생각에 두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면 됩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취될 그 약속을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함께하는 길이에요 응답받기 위해서 함께합니까? 아닙니다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하고 성교를 잘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끊어지는 게 바로 재앙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죠? 축복의 통로거든요 하늘과 땅을 잇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도 소개하시지만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구이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뉴 잉글랜드와 미국과 세계를 놓고 여러분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눈으로 확인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아무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두려움이 길이고 광야의 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추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섯 가지의 축복이 확인되는 시련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모든 개인의 역적 문제와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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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